Q. 이상지질혈증이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LDL 콜레스테롤 혈증,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,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경우 중성지방이 200 이상일 경우 높다고 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일 경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